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황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저희 정말 매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자리 잡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국내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해외에도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 이번 주는 코스피가 2400선 위쪽에서 계속 등락을 좀 거듭했죠 아무래도 FMC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후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특히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움직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런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월요일입니다 반도체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잡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오후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조금 내려오는 모습은 있었네요 사실 월요일에 바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TSMC, 잡나, 삼성, 퀄컴의 차세대 5G 칩을 전량을 수주했다 제 기억으로 한 1조 원 정도 규모라고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DXI 지수라고 하죠 이제 DRAM 가격도 최근 들어서 확실히 반등이 눈에 딱 들어오죠 8월 21일 이후에 차트가 쭉 밀려내려 나가다가 이렇게 톡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면서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이목을 집중시켰던 건 이겁니다 엔비디아와 ARM의 반도체 공용이 임박했다 삼성전자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엔비디아와 ARM이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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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포스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ARM은 어떤 회사이냐면요 영국에 있는 ARM 홀딩스라는 회사의 기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하고 라이선스를 판매한다 삼성과 애플, 퀄컴, 구글, 알리바바 천여 개사에다가 갖다 준다 갖다 준다가 뭐죠? 납품을 한다죠 납품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만 스마트폰도 이제 컴퓨터잖아요 여기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 부분이 CPU라는 핵심이 있는데 그 CPU를 도와주는 게 이제 GPU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합쳐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프로세서를 만드는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있고 퀄컴이 있고 애플이 있고 구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이제 삼성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삼성에서 만든 엑시노스가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ARM에다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설계 좀 해줘 그러면은 거기 ARM에서 웬만한 전 세계에 있는 한 90% 이상의 그런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의 이렇게 반도체 설계를 납품을 하는데 그걸 이제 GPU 그래픽카드 회사인 엔비디아가 가져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GPU 회사가 아까 이거는 CPU가 핵심이 되는데 GPU 회사가 그거를 왜 가져갑니까? 그 선 원래 가는 거를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젠슨 황 회장이라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상승,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래픽카드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자동차가 나와 있죠 쉐이핑 더 퓨처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엔비디아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GPU 뿐만 아니라 CPU를 전담할 수 있는 ARM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기 뒤에 보이는 자동차라든지 이쪽에 중심으로 모든 거를 조금 선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가져 나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간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엑시노스라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5G가 붙어 있죠 이 칩이 ARM 거를 받아서 AMD랑 합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그 AMD라는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와의 경쟁사예요 그래픽카드 경쟁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엔비디아가 산 ARM 거를 받아서 AMD랑 합작해서 만든다 이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이 엑시노스를 만드는데 좀 방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불안감에 좀 주가가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밀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 9월 들어서 확실히 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6만원에서 계속 고비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 엔비디아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퀄컴과 이런 기업들의 미래 사업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배터리 데이,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죠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를 정말 일주일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22일이 배터리 데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도대체 뭘 갖고 나올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현재 S&P500 지수에 못 들어가면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반등을 주는 모습이 아마도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뭘 갖고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적 내용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과 공동 개발한 배터리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저가인 LFP 계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선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로드러너 프로젝트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뭐 결론적으로는 가격을 낮추고 조금 더 오래가게 하는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배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생산 로드맵을 밝힐 수도 있다 뭐 어떤 곳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머이기 때문에 진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국내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다시피 CATL과 공동 개발한 진짜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LG화학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삼성 SGI에도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짜 이 자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도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2차전지주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테슬라고 머스크는 또 머스크이기 때문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와 우려를 갖고 2차전지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꿈이 가시화된다 현대차가 이번 주에 또 큰 이슈를 하나 터뜨렸죠 수소연료전지 유럽으로 첫 수출 쾌거 한국이라기보다는 현대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차가 유럽으로 수소연료전지 4기를 수출하는 데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발전용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현대차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현대차는 수소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수소차 단순히 수소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수소경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소연료전지를 이렇게 수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발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수소경제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어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20만 원 앞까지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도 이 부분이 계속 부각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장 못해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거듭나려는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관련 사업 현황으로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고 모비스는 연료전지 통합 모듈 제철은 또 수소전기차용 금속분립판 수소 생산까지 현대로템은 또 관련 인프라, 철도, 수소트램, 글로비스, 수소 물류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꿈이 가시화되고 있고 점점 더 이 밸류체인이 확실하게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현대차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들로 눈을 돌려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큰 그림을 정말 꿈을 가시화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로만 봤을 때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아까 배터리 데이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LG화학이 정말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이벤트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죠 LG화학이 배터리를 독립시키겠다 12월에 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을 띄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배터리 사업 분사할 거야? 아직 몰라 결정 안 했어 배터리 사업 분사할 거야? 결정 안 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결국 이번 주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오면서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라고 참여위원원도 벌써 6천 명이 넘어갔을 정도로 많이들 화가 나신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이거죠 물적 분할이라는 점이 가장 좀 투자자분들이 분노하셨던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인적 분할로 따졌을 때는 LG화학의 3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배터리 회사를 이제 만들 때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같이 이제 비중을 나누는 거죠 그게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은 LG화학이 100% 보유를 나누는 신설배터리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LG화학이 완전히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영진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으로 자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즘 IPO 시장이 정말 난리를 넘어서 정말 막 하늘 높이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뭐 완전히 홈런 홈런을 날렸고 해외에서도 그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 때문에 워런 버핏 회장이 뭐 얼마를 벌었다고 그러죠? 9천억인가요? 엄청나게 그 IPO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카카오 뱅크 얘기도 나오고 빅히트 얘기도 나오고 이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올해 안에 이렇게 해주면 그 그림을 가지고 IPO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투자 자금을 이렇게 쭉 가져와서 최근에 배터리 뭐 LG화학이 1위를 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1위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치킨게임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발판 삼아서 확실하게 그 1위를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완전히 투자에 쏟아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의 입장이 이렇게 상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보이겠죠 자 LG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아시죠? LG화학에 대해서 3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분가치를 또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LG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넷마블, 넷마블은 빅히트 상장 기대감입니다 사실 넷마블은 25%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정도 올라왔는데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100% 보유하게 되면 나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게 됐을 때도 LG화학이 분명히 그 지분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주권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케미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 생산을 맡긴 이후에 급등급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K케미칼이 대신 그 투자 심리의 활황을 대신 수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확실하게 IPO 되려면 한 1,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전까지는 LG화학이 그대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들 분노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수혜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계속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반등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이 타이밍을 좀 매수기회로 삼는 듯한 그런 수급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보시면 아마 투자 포인트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좀 어렵구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라고 제가 처음에 오늘 뗐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료제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보여드렸던 SK케미칼 뭐 많이 올랐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다는 점도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인 건 다들 아시죠? 임상 3상이 중단됐고 심각한 질환이 만약에 이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시 임상을 재개한 상황입니다만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화이자 존슨앤존슨에서도 부작용 가능성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참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연내 백신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속도로 봤을 때는 막 임상 3상까지 가는 속도로 봤을 때는 정말 빨리 와 생각보다 진짜 빨리 나오겠다 싶었는데 결국에 역시나 약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셀트리온이 오늘 어제 장 끝나고 나왔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2, 3상을 식약처에서 승인했다 보통 이 정도면은 이제 코로나 초반이었을 때는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소재가 재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의 셀트리온의 주가는 전혀 호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좀 투자 심리 자체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는 이렇게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심리가 현재 시장에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지하철을 타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뉴 코로나,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대형주 그리고 바이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점점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기분 좋은 얘기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